왕이 된 지 7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중종. 자, 그런데요. 중종은 아내를 잃고 난 후 단 3일 만에 후금을 뽑기로 합니다. 3일이요? 잠깐만, 3일이면 금요일 날 헤어지고 월요일 날 해요. 금요일 헤어지고 월요일이에요. 5일 동안 잠시 후여, 전혀서 오는 날이 salvo자. 전혀 잘 하는 거라니깐. 1일 날의 헤어지고 벤에서부터 발견해 주세요. 2일 날. 3일 날. 1일 날. 3일 날. 3일 날.